자 886번 수열 1,2,3,4 공차가 1인 등차수열이구나 자 첫번째 시행에서는 이 수열의 홀수번째 항을 택하고 두번째 시행에서는 또 이 앞에 항의 홀수번째 항 이런걸 계속 택한데 자 그때 일곱번째 시행에서 만들어지는 수열에 제3항 해보자 자 첫번째 시행에서는 첫번째 시행에서는 첫번째 시행에서는 자 1,2,3,4,5에서 홀수항을 홀수번째를 택하니까 1,3,5,7,9,11,13,15 뭐 이렇게 되겠다 얘는 공차가 뒤 2인 등차수열이지 그 다음 두번째 애들은 여기서 위에 있는 애들에서 다시 홀수번째를 택하니까 1,5,9,13,17 이렇게 가서 공차가 얼마 4인 등차수열이네 그 다음 세번째에서는 위에 애들에서 다시 홀수애들을 택하니까 요런 애들을 택하는거지 1,9,17 가서 공차가 얼마 8인 등차수열이다 어 무슨 규칙이 보이나 공차가 2에 1승 2에 2승 2에 3승 이렇게 가겠네 자 그럼 마지막 일곱번째 나는 일곱번째 애가 중요한거야 일곱번째 애는 결국 공차가 얼마겠어? 2에 7승이겠네 자 그럼 다했다 자 일곱번째 아이의 세번째 항 A3은 첫째 항 A1 플러스 2D고 첫째 항은 다 똑같이 1이지 1 플러스 2 곱하기 2에 7승이라서 257이 되겠습니다